1. 육과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이것을 굳이 초점을 두면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적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듣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뭔지 몰라서 영적 문제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줄 알고 있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없는데도 영적 문제인 줄 알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육과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과연 뭐냐 먼저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하는데 잘 보세요 사람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죠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결정을 하거나 뭘 하죠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뭐에 따라서 합니까? 생각을 하죠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 여기 이게 뇌죠 뇌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고 뭐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부모를 어떻게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탁 때렸어요 우리가 보통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애가 주먹으로 자기 엄마 얼굴 때렸다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뭐 잠깐 맞아서 아플 수는 있겠으나 애가 모르고 때린 거니까 전혀 그런 거 안 하죠 사실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이 나한테 생기거나 똑같은 상황일 때 항상 생각을 똑같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것도 자주 듣는 얘기인데 왜 자주 드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구체적으로 항상 붙듯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100불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100불이 이렇게 나가죠 그 사람한테 100불 도와주고 나서 아 나 돈 100불 잃어버렸네 이렇게 그 때문에 억울하고 아까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0불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분명히 주머니에 100불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럼 그럴 때는 100불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깝죠? 아까워 그렇죠? 똑같이 나한테 100불을 나간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는에 따라서 사실은 100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힘들어지거나 안 힘들어지거나 물론 100불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불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나간 거는 똑같은데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를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한테 재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걸 얼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나 판단은 생각의 좌우를 받지만 우리들의 이 생각은 어디의 좌우를 받냐면 여기가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생각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생각에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이고 이게 바로 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걸 기반을 두느냐 이게 바로 영적이다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거를 무슨 스피리처 파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스피리처 파워니까 무슨 이렇게 해서 뭔가 탁 했는데 촛불이 꺼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어떻게 우리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계셔 그럼 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복음을 떠듬떠듬 전했는데 갑자기 막 전하게 되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서 무엇에 기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굳이 에덴 동산까지 가지 않아도 굳이 태초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여러분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 선택도 아니고 아니 부모님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선한 이유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자라도록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자라도록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라도록 이런 키를 가지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반하면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세상으로 비교하니까 나는 아직도 돈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영적 문제다 다른 얘기를 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벌거벗고 살은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나를 가리고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런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무엇을 믿느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외부 사람들이 왜 이 신앙이 답이 아닌 것 같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으니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습니까? 우리는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왔을지 모른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안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딱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교재범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염려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일어났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이 아직 미치지 않는 일 염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염려거든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염려해서 이게 해결될 일 같으면 염려하지 말고 해결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 같으면 염려해봐야 안 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포기하는 게 빨라요 염려는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염려로 시작하게 돼요 염려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능력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염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바탕으로 살게 되어버리면 세상에 좋은 일도 다 염려가 돼요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 인마니엘 남가족교의 식구들을 한 번 딱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한 번 셀러브레이션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딱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딱 초대했는데 한 50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이 온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염려가 돼 이거 100명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다 기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를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는 염려하고 문제로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에 어떤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영적 문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사탄이라는 대적이 있다 복음 편지도 제일 먼저 이걸 시작하죠 우리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자를 찬나니 사단이 두루 삼킬자를 찬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힐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지금 마귀와 그 사자들이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존재를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가서 귀신 얘기를 막 했더니 그 진행자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귀신 귀신 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스피리처라는 거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게 중립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마음을 비워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들어와서 무슨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여기에 악한 영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 속한 그런 악한 영들의 활동을 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진짜 신박하고 아주 정확한 설명이구나 이제 오늘 얘기를 쭉 살펴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또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를 정확히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사람은 중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저걸 믿는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는 생각,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세상이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만났더니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제 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라는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로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말이 악해서 그렇지 이 뒤에 보면 이 사단은요 천사같이 자기 자신을 가장해요 우리 4번에 6번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선한 일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다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착한 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근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착한 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많은 부분 우리가 보고만 해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안디옥 교회 아시죠? LA에 있는 안디옥 교회 거기에 음향장치를 바꿔줬어요 그 음향장치를 다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의 음향장치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너무 소리가 이상하다 만져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다 만졌는데도 안 돼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원래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만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는 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들어 엎었어요 스피커도 새로 사고 싹 그냥 그랬더니 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믹서하고 앰플리파이어로 가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였어 이걸 나중에 발견했죠 이거를 모르고 나니까 전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제대로 살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이라는 대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단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사탄, 마귀, 또 악령, 귀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데 사탄은 어딜 대적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를 하여금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에 대적하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 이름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탄이 거기에서 유래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상관에게 없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고하는 거 이걸 참소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 인생이 실패 같기도 하고 성공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완전한 자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딱 서지 않으면 갑자기 뭐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에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안에서 그렇게 속여요 야 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사탄이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어 이렇게 했을 때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사단이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보고 다른 거 보게 만드는구나 내가 자꾸 이걸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나를 이렇게 가게 만드는구나 이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이로운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사단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요 1번 배반한 천사 에스게에서 28장 14, 19절 2사에서 14장 12, 15절에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여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 또 벌을 받고 쫓겨나요 그 스토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창조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존재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돼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러다가 하나님에게 쫓김을 당해서 에베스 2장 2절 보면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러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그 천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땅까지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까지 쫓겨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냥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을 속여서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쫓겨나서 이 땅에 그 있을 때 이 땅의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 땅이 흑암 안에 공허하고 혼동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은 흑암 공허 혼동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간 그곳이 바로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있는 그곳에 그렇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사람으로 인해 찬송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겠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면 또 이 타락한 천사가 가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속일 거 아니에요 속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주신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알 수 없지만 기준을 이걸로 갖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만 살면 안 속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진리죠 그 천사가 그렇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로 이랬냐면 4번 말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4번 보니까 뱀을 이용해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처럼 슬쩍 가다가 슬쩍 꺾어버린답니다 어떻게 하냐?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다 안 죽는다 그랬어? 이 동산 모든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살짝 거짓말로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꺾어져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셨죠? 그러면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열받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는 정도로 사단은 그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슨 길이겠어요? 그냥 사단에게 끌려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신갑질 입으라 그러거든 간계라는 말이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려고 별수를 다 쓸 수 있다 여러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써요 그 중에서도 아주 이유 있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거짓말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속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아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조그만데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로 와도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갑자기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할까요? 혼날까 봐 혼나면 얼마나 혼난다고 그 사실은 혼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사실대로 얘기하고 혼나는 게 더 나은 일이잖아요 혼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근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아이들 우리 본성에 그냥 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이다 또 정사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도를 주관한다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되고 나서 마지막이에요 전도를 많이 해서 100명을 영접시킨 다음에 넘어지게 해요 어떻게? 100명 영접을 딱 시켜가지고 딱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발표를 안 하네? 내가 100명을 영접시켰는데 발표를 안 해? 그래서 갑자기 또 삐지게 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걸 누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50명 초창해야지 근데 100명 온다니까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 이 사람들이 못 먹고 사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작도 말씀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하는 것도 말씀을 영향받아서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자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수서 6장 16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불화살을 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화살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의심이나 공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원어적으로 쓴 그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의심이나 공포를 얘기를 해요 불화살을 딱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공포를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고린도우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충분히 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안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길이 보기에는 아주 선한 일 같기도 하고 착한 일 같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의 그 근본 동기로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염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금이 가는 건 거짓말에서 시작이 된대요 자동차 유리 달려가다가 돌 맞아 보셨나요? 돌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깨져서 금이 하나 딱 시작되잖아요? 그게 시작이야 사실은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 달리다 보면 점점점점점 금이 더 커집니다 결국엔 깨지게 돼요 사람도요 모든 관계가 그렇게 깨져요 하나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거짓말하거나 실망을 시키면 딱 깨져요 깨지면서 그것이 점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자꾸 우리 안에 불신앙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꾸 큰일 났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만웰 그리스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계속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심어주고 그 작은 시작을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리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때만 괜찮은 게 아니라 은혜 안 받을 때도 이거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항상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육체와 정신 눌러서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사단이 하나님을 없이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귀신 보이게 만들어 귀신 보셨어요? 보셨군요 난 귀신을 못 봤어요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은혜죠? 근데 가위 눌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대학교 때 분명히 뭔가 나는 정신을 분명히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그냥 하나님 없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넘어뜨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귀신도 보이게 만들고 또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불면증도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에 17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고 믿음의 방패에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을 넘어뜨리는 거 우리가 뭘로 막을 거예요? 이 흉배, 의의 흉배를 가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 뭘 갖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방패 뭘로 갖다 막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주셨다 아멘 이거를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안 끝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안 끝난 일은 아직 너무나 많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기반을 해서 여기에 내가 딱 붙잡고 이거로 딱 막아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러면 절대로 우린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구원의 투구 우리는 구원만 이 투구를 써서 내 머리에 방해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작용을 해요?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공격하고 무엇으로 제압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면 항상 뭐라 그럴까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면 청빙받아서 가면 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실패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특징 잘하시는 목사님이나 잘못하시는 목사님의 특징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장로님들을 탁 하면 장로님들이 말씀으로는 못 이기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잘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경험이나 말빨로 하시는 분들은 장로님들 중에 또 이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목사님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찔러버려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나중에 사단이 딱 오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나 한번 개개 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진짜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든든히 서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봉은 16장 16절부터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여기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교회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한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죠 왜? 거기에 천국문을 열고 다들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정확하게 아시고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목사인데도 좋은 거는 잘 되는데 진짜 안 된 일이 있으면 속으로 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나 딱 잡고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문제 바로 알고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추천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많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계보고마의 길에 항상 함께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